스러틀 바디 청소를 한 상태인데요. 깨끗하죠? 많은 분들이 이 차는 에어플로우 센서가 어딨냐고 묻더라고요. 에어플로우 센서는 없고 대신 맵센서가 있습니다. 22365라고 써진 것이 맵센서예요. 맵센서는 흡기 매니폴더의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. 커넥터 뽑고요. 맵센서 탈거 방법은 이렇게 안 하면 부서진다고 친절히 써놓았네요. 맵센서를 12시 방향으로 돌리고 흔들어 봅니다. 왜 안 빠지냐? 맵센서를 12시 방향으로 Wakil